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하도록 할 거구요 에이바의 숙제가 될 거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탐색 통계를 좀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게 별로 없었어요 18개의 카드를 5.47분 동안 봤던게 전부이고 할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게 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새로운 걸 주려고 해요 얼마전에 제가 200개 넘는 걸로 만든게 있어요 그게 이 학생 할 때 일단 줘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그 영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영작이 끼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게 지금 865번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865번까지 해당하는 것 중에 200개를 문장을 채 GPT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주는데 지금 망설임이 별로 없는게 뭐냐면은 이미 새 카드 개수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전에 밀렸던 걸 싹 다 쳐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줘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줄게요 잠깐만 근데 이거 추출을 내가 kt 꺼에다 해놨나 그러면은 거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내가 추출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추출하면 돼요 사실 추출 시켜서 내보내 놓고 요거를 쓰도록 할 텐데 제게 받은 파일은 아마도 약간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될 텐데 그거는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맞추도록 하세요 제가 여기서 실험해 볼 테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캐니 투... 글쎄 그냥 뭐라고 하지? The first 200 words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Ava APK에다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200개씩 차츰차츰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거를 제가 말하는 건데 이렇게 풀면은 200개의 단어가 이렇게 kt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긴 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기세요 Ava에다가 그리고 kt 지워도 되고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애초에 잘 잡아서 줘야겠다 다시 하죠 삭제하고 kt과에서 꺼낼 때 위치를 잡아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덜어 줄게요 이거를 빼자 그럼 이렇게 빼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200 words 라고 한 다음에 Ava한테 보내놓고 네 덮었으죠 여기잖아 이거를 풀었을 때 이제 바깥쪽으로 빠질 거예요 아마 그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왼쪽 클릭해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서 여기 Ava라는 상위 폴더에 집어넣으면 여기로 포함돼요 요렇게 해서 숙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통계를 좀 보면은 타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고 새 카드 400개 편성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새로 넣는 카드가 더 빨리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카드 개수가 적을 때 차츰차츰 조금씩 야금야금 먹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보고 영상 보면서 점사 카드로 할게요 일단 영작이 훨씬 중요하니까 영작을 먼저 보겠습니다 1863번부터 쭉 볼 텐데 문제 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뭐 예상이 되긴 하는데 863이었나요? 3이지 여기까지네 근데 왜 좀 걸렸나 시간이 여기죠 The army is very large라고 되어있고 I'll go to the top of the mountain Tomorrow with my friend 굉장히 잘 썼네 이거를 되게 잘 썼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장이 이어지는 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잘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잘 썼어요 He sent me a post about the festival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체크 다 했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해야겠다 여기다가 해서 확인했다고 확인 메세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했어요 잘했습니다 문장들 깔끔하고 좋네요 내일은 네 문장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늘려 갈게요 이거 이제 채팅방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앙키인데 5분밖에 안 걸렸죠 진짜로 18개 있었으니까 For Apply for 이거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시간 걸릴 거 없이 파봐봐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니야 근데 잘한 거야 생각을 좀 더 해보고 한 거잖아 그래 그런 말까지도 그대로 남겨둘게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신중한 건 중요하죠 맞아 그것도 그래 잘했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잘해줘야지 그래 그게 진짜죠 잘했습니다 나보다 낫네 다음 To act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To act responsibly 사실 행동하는 것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I had both vegetables before I ate dinner 그쵸 문장 사용이었으니까 I ate dinner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I had both vegetables before I ate dinner I am the tallest among my friends 잘하고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볼게요 The winter vacation Mr. Oil On January 5 직접적인 그렇죠 Be pleased to Be pleased to Pleased to가 아니라 Be pleased Be pleased to 그쵸 She continued to sleep 그녀는 계속 잤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왜 있지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고쳐라 잠깐만 She showed me a photo 아 이을하고 두 개를 좋은 문제네 좋은 문제네 She showed me a photo That was taken in Paris 그렇게 해도 되고요 위치가 들어가도 되고 괜찮습니다 둘 다 She showed me a photo That was taken in Paris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decade 이렇게 돼지않나 아니면 waited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데케이드니까 waited가 더 낫겠다 데케이드니까 waited가 더 낫겠다 데케이드니까 waited가 더 낫겠다 맞추고 잘했고 잘했고 딱히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The company offered me a job 아 해석? 됐어요 다 잘했습니다 음 참사 완료 다 잘했습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만든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전송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여기에서 숙제가 생성될 건 없었어요 워낙 잘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켜보겠습니다 케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